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핫한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익입니다 이상으로 하는 2021년 프리리엄 생활 공연 날씨대입니다 실제로 무게는 208g 말 그대로 경량형 날씨대입니다 문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개자들에게 풍부한 사업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앞으로도 신년과 핫한 날씨장의 탐사가 계속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도 열심히 가질 수 있으며 그럼 여러분 5억 주말하세요 안녕 보풍적인 인기와 화제를 모은 갯바잇낚싯대 초월기 다시 돌아왔다 업그레이드 되서 돌아왔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온 2022년형 프리미엄 갯바잇낚싯대 초월기 새롭게 변신한 초월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리스트의 변화 국내산지 코리아 경량형 리스트를 탑재해 감도 전달력을 글대어했으며 낚싯대 무게는 기존 208g에서 157g까지 낮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특허받은 밸런스 뒷마개 피로도와 압솔림을 줄이기 위해 초월기만의 특허 뒷마개를 도입했습니다 내부의 물고임을 제거할 수 있는 배수 구멍과 6방향 무게 설정이 가능한 너트가 추가되었네요 셋째 가이드의 변화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1g이라도 더 없애기 위해 가이드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브론키 방지 경사 탑가이더와 디엠가이드를 채택해 라인 트러블의 문제점이 대포 감소되었네요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했던 프리미엄 갯바인 낚싯대 초월기 정가 36만 9천원에서 10만원 파격 할인으로 26만 9천원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에서 돌아온 2022년형 프리미엄 갯바인 낚싯대 초월기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